3.1 지방선거에서 부정선거를 했는가 3.9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후보의 표를 얼마나 훔쳤는가라는 부분들은 신기한 것도 아니고 이상한 것도 아니고 괴상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중앙선거 관련이 발표한 선거 데이터만 그냥 분석하게 되면 그냥 낱낱이 범죄 행위가 드러나게 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2017년도 5.9 대통령 선거부터 시작해서 대한민국의 모든 공직선거에서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방식의 소위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해서 그렇게 당선자를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기관은 바로 선관입니다 어떤 관련자가 깊게 관여했는가 하는 부분들은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것입니다 그러나 선거 데이터를 생산하는 기관은 하늘나라에 있지 않습니다 선거 데이터를 생산한 기관은 중국에 있지 않습니다 선거 데이터를 생산한 기관은 러시아에 있지 않습니다 선거 데이터를 여러분들 발표하고 생산한 최종 책임 기관은 바로 대한민국의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책임을 물을 때 공산품 같은 경우는 소위 문제가 하자가 발생했을 때는 그야말로 소위 생산 주체에 대해서 책임을 묻습니다 마찬가지로 선거 데이터라는 것은 최종 상품입니다 그 상품에 하자가 발생하게 되면 그 상품을 생산한 생산 주체에게 책임을 묻게 됩니다 생산 주체는 중국에 있는 모호기관도 아니고 러시아에 있는 모호기관도 아니고 북한에 있는 무슨 노동당의 무슨 대남 총괄본부도 아니고 바로 과천시에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소위 전산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소위 선거부정에 직접 뭡니까 생산 주체입니다 물론 그것을 메인 서버에서 하지 않고 원격으로 조정했다 이런 여러 가지 있지만 원격으로 하든 뭘 하든지 간에 현대자동차가 소나타를 만드는 소나타가 뭐죠 하자가 발생하게 되면 현대자동차가 책임을 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선거 데이터의 최종 책임자는 뭡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선거 데이터가 엉망진창으로 이렇게 제조가 돼서 나온 것이 확인된에도 불구하고 선관위는 일체의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하는 겁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에서 제대로 교육받고 양식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묵가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선관위가 책임 주체입니다 여러분 그럼 선관위에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여러분들 조직도를 보시게 되면 모든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역선거관리위원회가 있고 지역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그야말로 지시와 명령을 따라서 많은 부분이 이루집니다 사무총장과 사무차장이 핵심적인 인물입니다 사무차장 하에 기획국, 홍보국, 정보자료국, 선거국, 법제국, 조사국, 선거연수원이 있습니다 사무차장 하에 두 명의 실장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느 누구보다도 소위 전산조장 문제를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아주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사무총장과 사무차장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 내부의 전산조작 전모를 가장 잘 알고 있을 법한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상황이지만 조직도를 볼 때 저는 사민이라고 봅니다 4.15 총선과 관련해서는 조혜주 상임위원이 아주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김세한 그리고 이번에 6월 9일 날 장관급 사무총장이 된 박찬진 사무차장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3월 9일 날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서 소위 확진자 사전 투표에 대한 그런 책임을 가지고 속구리 투표라는 그런 책임을 갖고 퇴직한 김세한 전 사무총장이 있습니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모든 선거에서 문정권 하에서 이루어진 모든 선거에서 이 사람들은 대부분 기획실장이라든지 이런 걸 다 거쳤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 6월 1일 지방선거는 김세한 전 사무총장이 속구리 투표로 여러분들 사퇴를 했기 때문에 박찬진 사무차장이 사무총장 대형으로 1인 시의 체제를 가지고 여러분들 선거를 이끌었습니다 세 번 선거가 모두 다 동일한 방식의 전산조작에 의해서 후보별 사전 득표수를 조작해가지고 소위 중앙선거 관련해서 발표한 모든 선거 결과가 엄청나게 조작된 값을 만드는데 이 3인이 총책임자였다 이렇게 저는 보는 겁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 조해주 체제로 치루어졌고 2022년도 3.9 대선은 김세한 사무총장 체제로 이루어졌고 2022년도 6월 1일 지방선거는 박찬진 사무차장 체제 사무총장 대형 체제로 이루어졌습니다 2월 1일 지방선거가 엄청난 전산조작의 이름 증거들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박찬진 사무차장은 엊그제 6월 9일 날 장관급 사무총장으로 그렇게 성진했습니다 박찬진 씨가 저는 실물을 아주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 박찬진 씨가 핵심적인 저는 인물이라고 봅니다 가장 제가 볼 때는 선거관리위원회 내부에서 스마트한 소위 실물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일 겁니다 1963년생 광주광역시 출신 광주서석구 졸업 전남대 사학과 졸업 전남대 행정대학원 졸업 아주 그러니까 소위 선관위 조직에서 로얄코스를 밟아왔고 결국은 가장 꽂힌 사무총장까지 2월 1일 지방선거가 전산조작으로 점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전하는 그런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선관위의 이런 핵심인물들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이 조직들을 보시게 되면 아마도 정보자료국에서 전산을 담당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사무총장도 잘 알고 있을 것이고 사무차장도 잘 알고 있을 것이고 사무차장이 진두지혜를 하겠죠 그다음에 기획조정실당도 잘 알고 있을 것이고 선거정책실당도 가장 잘 알고 있고 그다음에 정보자료국의 전산담당 실국장 차장 이런 사람들이 다 잘 알고 있겠죠 이렇게 해서 선관위의 핵심인물들은 거의 모두가 전산조작에 의해서 사전투표를 조작한다는 사실을 어느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고 그런 인물의 박찬진 신임 선관위 사무총장 김세한 전 사무총장 그리고 조혜주 전 상임위원이 모두 다 전모를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대한민국의 부정선거와 관련된 사안들이 검찰 수사 대상이 돼서 세상의 천지에 낱낱이 밝혀지게 되면 이 세 사람이 맡았던 역할에 대한 부분들은 아주 확연하게 밝혀져야 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문제가 덮이는 경우에는 이 세 사람은 그야말로 이제 구명이 되겠죠 다음은 이 사건에 대해서 대법관들입니다 대법관들은 어떻게 할까 이런 대법관들은 사법고시를 통과한 사람들이고 또 설법대니 이와의 대법대니 이런 법대 출신들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4.15 총선에서 부정선거를 몰랐다 모르고 있다 그것은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생업의 현장에 바쁜 분들도 다 여러분들 부정선거를 압니다 그런데 대법관들이 모른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현재 대법관을 이루고 있는 김명수 대법원장은 물론이고 12인의 여러분들 대법관들이 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들이 만약에 부정선거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확신이 있었으면 벌써 여러분들 다 4.15 총선거와 관련됐던 130여 건의 선거 무효소송에 대해서 원고적 소송 기각을 다 내렸을 겁니다 현재 지금 초미의 관심은 인천 연수월에 민경욱 의원과 관련된 것이 대법원 2부 조재연 민유숙 이동헌 천대엽 사인회에서 다뤄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엄청나게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이 사람들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대부분이 정권이 바뀌지 않을 거란 확신을 갖고 필사적으로 원고적 기각을 위해서 그동안 노력해 왔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6개월 안에 여러분들 마쳐야 될 선거 무효소송을 2년 3개월째 지금 끌고 있습니다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출신 동기라고 보면 조재연 씨는 그야말로 변호사로선 처음으로 대법관이 되신 분입니다 이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야말로 재건뼈 현장에서 소위 증거물들을 축소 은폐하게 해서 혈안이 돼서 노력을 했습니다 양산을 여러분들 재건뼈 현장에서는 촬영을 부려했고 대부분의 뭡니까 그런 위조 투표지들을 다 유효표로 처리했습니다 이 민유숙 씨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조재연 씨는 또 어떻게 했습니까 인천연수월에 재건표에 조서를 꾸몄는데 법원 조서를 감정 조서를 보게 되면 그야말로 혈안이 돼 있습니다 정거물을 은폐하고 그리고 배춘입 사전투표지는 그야말로 위변조돼 가지고 원고척 변호사인 이동환 변호사하고 박주연 변호사에게 제출이 돼 가지고 김형철 전 공군 장군으로부터 이렇게 고발을 당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민유숙 씨는 기독자유통일당이 제기한 비례대표에 대한 그런 소송 자체를 진행하지 않겠다 특별한 이유를 제시하지도 않고 그냥 지금까지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들은 모두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고 봅니다 이 사람들은 그러나 그들은 정권이 바뀌지 않았으면 100% 민경욱 원고척 소송을 기각했을 겁니다 이렇게 결론 내렸겠죠 다소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원고척 선거 무효 소속을 기각한다 이렇게 아마 판결을 벌써 내렸을 겁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조금 눈치를 보고 있지만 아마도 그들의 결론은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입니다 부정선거가 발생하더라도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고 대법관들은 선관위를 일방적으로 옹호해서 마지막까지 깔아뭉개는 이런 행편없는 나라가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대법관들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치 풀보다 먼저 눕는 겁니다 권력의 동향에 권력이 바뀌었지만 그 바뀐 권력이 선거 부정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이 처음부터 밀어붙였던 원고척 소속기가 4.15 총선에 문제가 없었다 이런 쪽으로 아마 몰고 갈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동안 저는 대법관들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법관이 아니고 대법관이니까 존경의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만 4.15 총선 이후에 선거 무결성 문제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많은 부분이 썩어 문드려졌지만 그 가운데서도 사법부가 엄청나게 부패했구나 그런 생각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게 됐습니다 이 나라를 어디부터 수선을 해야 될지 정상화가 될지 참 기약이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한 국가에서 정의의 최후보로인 소위 대법관들이 행하고 있는 그런 언행은 상상을 불허합니다 새 정권에서는 반드시 4.15 총선의 중앙선관리원회 위원장을 지냈던 권순일 씨가 이재명 후보의 정치적 혁명을 부활시킨 재판거래 사건 화천대유의 긴만배와 9번 만나고 여러 가지 거래를 통해 가지고 이재명 후보의 정치적 혁명을 부활시킨 그 사건은 맹확하게 밝혀져야 될 것입니다 1959년생으로서 대전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리고 서울대법대를 졸업해서 사법고시를 통해 가지고 대법관까지 오른 권순일 씨 4.15 총선 당시의 권순일 씨입니다 권순일 씨의 소위 사법거래 의혹은 정말 대한민국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사법정의의 소위 정립과 대한민국의 정의의 재학보라는 것 차원에서 반드시 다루어야 될 사건으로 저렇게 봅니다 대법원 모두 다 압니다 지난 2월 1일 지방선거의 선거일날 전날 동아일보는 사설을 통해서 사전투표를 독려했습니다 3.9 대통령 선거에서는 조선중앙동화가 다 사설을 통해서 선거일날 아침 혹은 그 전날 사전투표를 독려했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조선중앙동화는 중앙일보의 김방연 대전총국장의 그런 칼럼을 제외하고는 공식적으로 선거 부정 문제를 지금까지 제대로 다룬 적은 없습니다 1960년 3.15 부정선거가 발생했고 당시에 대한민국의 이런 국민소적은 65달러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선열들과 우리의 선배들은 사전투표 부정선거에 항의해가지고 4.15 의거를 일으켰고 대한민국의 소위 부정선거 없는 그런 전통을 항립했습니다 배는 많이 불러졌고 국민소득에 3만 5천불 달러를 육박하지만 우리가 인간으로서 가져야 될 최소한의 도리와 선학개념은 행편없이 무너져버린 것이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입니다 오로지 돈 오로지 이익 오로지 진영 오로지 지역 이런 것밖에 남아있지 않는 이런 나라가 우리가 돼버린 겁니다 대법관들은 다 알고 있고 신문기자들도 다 알고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들은 입을 다물 뿐이다 이렇게 여러분 정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